계양구는 지난 6일 구청 신비홀에서 지역사회 침해 관련 유관기관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침해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침해안심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침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침해협의체는 계양침해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 계양경찰서, 소방서, 의사회, 한의사회, 약사회,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양구지회, 노인회로 구성되었습니다. 앞으로 소속된 단체 및 기관의 직원들이 침해 관련 교육을 받고 침해 파트너로 활동하게 되며 침해의심 어르신 발견 시 침해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하고 침해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등의 활동도 수행하게 됩니다. 또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침해 관련 현안사항 논의 등 적극적인 침해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예정입니다.